싱싱 골프 시작합니다! 우와! 좋구나!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아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 계절을 하면 또 골프를 배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야! 니 사람아! 오늘 누가 나옵니까? 오늘은! 바로 한라장사 17번을 차지한 대한민국 신의회전설 모재욱 선수! 자, 그리고 멋진 인생 청년바위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거듭나고 있고 사랑받은 박정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인생! 아니, 근데 사실 우리 모간동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사실 17번 챔피언을 하셨잖아요. 아, 그러게요. 근데 정말 뭐 운도 좋았고 또 실력도 있었죠. 사실 실력이 있는 게 17번 하는 거지. 맞네, 맞네! 실력이 있네! 맞네, 맞네! 아니, 그러면 오늘! 네. 그러면, 영구 씨. 오늘 그럼 우리 모간동님이랑 지금 창원시청 감독으로 계신데 모재욱 감독님이랑 곱을 쳤는데 드라이버가 250m. 이야... 아, 정말! 역시 시름 선수는 다르다. 이 모간동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근데 아니, 만기 형 후배라는데. 실력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 실력적으로? 오늘 보시면은. 네. 이야, 시름계에 이런 선수가 있나 하고 놀랄 겁니다. 이야, 저거. 그럼 우리 모간동님. 오늘 저하고 같이 뭐했지? 화이팅!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이고, 니가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잘생겼고. 살을 또 어떻게 뺐는지. 이야기도 좀 들어요. 시름 선수는 우리 행위입니다. 시름 선수. 백두구, 백두구. 백두구. 우리 연예계의 해우리 축구단입니다. 같은 부단장으로 했어요. 축구단과 시름단과 이렇게 시합합으로 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박정희 선배님은 벌써 환갑이 지났습니다. 60, 지금 쓰시니까. 진갑입니다, 진갑. 말씀은 이상하게. 근데 누가 이 양반하고 나랑 붙여놨어. 아니. 이야, 한가. 뭐. 그러면은. 제가요? 네. 모자옥 감독이 거리가 많이 납니다. 그랬더니 연구야. 많이 나는 상추이고. 살친는 사람 못 받아. 너가 잘 못 받는다. 우리가 자기의 시름 선수들을 꼭 이기로 했습니다. 모자옥 감독으로 이겼습니다. 화이팅! 멋진 인생! 네. 사실은 잘 친다고 우리가 데려오면 이상하게 씨 찍고 다 망가지고 가요. 저도 봤습니다. 방송을 봤는데. 승일이도 봤고. 이만기 형님 전도 봤고. 다 신뢰자들. 그러니까 이만기 형님 여기 와서 좀 열받아서 갔어요. 다시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보려고. 바로 많이 내시던데. 연구야, 다시 한 번 기회 해달라. 우리 안 보랍니다, 우리. 백승일 선수가 가수로도 또 데뷔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서울에서. 백승일이는 뭐 모자옥, 이만기 형님한테 비하면 거기는 뭐 이제 저기 마이너. 저는 좋은 손님. 좋은 손님. 좋은 손님. 언제든 콜 하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모자옥 선수. 이 일랑, 여기 첫 톨 완원도 가능하겠는데요? 아이고, 진짜 아니. 아니 형님. 힘들어가겠네요, 저. 저거 알아서 할게. 저거 알아서 할게, 그만.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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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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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던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자 여러분 우리 박정신 씨는 동역 저 편의 몬동이 트면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전국노래자랑 출연자가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탑파이관에 뽑힐 정도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노래의 주인공 박정신 씨입니다 연예계 소문난 숨겨져 놓은 아주 정말 실력자입니다 이거 보세요 채를 다룰 줄 알지 않습니까? 아 좋다 형 드라이브가 카메라 안 갔잖아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방송을 모를 땐 가르쳐야 됩니다 카메라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아무리 잘 쳐다봐야 카메라가 안 잡히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팁박스에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룰은 네 룰은 정가동 딱밤 딱밤입니다 형님 딱밤인데 우리가 지면은 딱밤이요 딱밤을 딱밤을 우리 룰이 그렇습니다 동생 가서 안 맞으려면 열심히 쉬어 그렇죠 형님 제욕이한테 맞으면 여기 먼 딱밤 구멍 납니다 한번 맞아 봐라 빨간받이 입은 분들 치고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징크스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거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아니 이 이 말씀도 그렇고 좋은 하루 또 행동이 아 공을 정말로 몸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쪽 우리 모감동원님 연습 스윙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연습 스윙 예 한번 공을 치기 위해서 살을 뺐습니다 이야 연습 스윙 여기 뭐 여기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예 이쪽 카메라 앞으로 자 보세요 한번 보면 알지 에이 아니야 아니야 220만원 220만원 공이 힘이 하더라고 예 형 fig으로 봐 일러봐 어떻게인지 보여 자 지금 하나 들어 하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 봐요 이렇게 체무게를 이용해야지 무적 선수 220 골프를 잘 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 체무게를 느껴서 체를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부채의 작은 부채와 큰 부채의 차이 아시죠 네 아마 팁박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선배님. 그러니까요. 아, 스윙이 좋아요. 제 무게를 이용한. 굿샷! 자, 우리 이제 모간동이 갑니다. 자, 250m. 과연 첩톨부터 오비가 날 것인지. 골프는 거리가 아니야. 그렇지, 골프는. 가장 골프를 잘 치는 모재웅, 창원시청 감독으로서 한라장사 119번을 차지한 100... 90cm. 90cm. 와, 굿샷! 어디, 어디 어디 갔어? 감독, 카메라까지 가겠는데요. 어디 갔어? 와, 벙커전이네. 진짜 멋지다. 그 정도는 다 가죠. 아니, 벙커전인데. 여기 오니까 또 그때 생각나네, 쪼르랬는 거. 무슨 옛날에. 자, 모재웅 감독. 이김비 따로 잡습니다. 아이고. 모재웅 감독 같아. 아이고, 거리가 진짜. 아니, 모 감독님이랑 거의. 에이, 그래도 좀 짤래. 한 2점에다 짤래. 옹이 아주. 싱싱 골프하기 전에는 골프계에 적응 못하는. 이야, 미쳤나. 네. 아이고. 파트너가 든든하면 마음이 녹이면서. 근데 공유아제가 이번에 마음이 편안하게 설친 게. 네. 우리 이번 초톨 몸이. 아, 중요하세요. 초톨 몸이 안 풀려서 드라이브 네 명이 다 쳐서 좋은 거 골라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맞아요. 내가 못 쳐도 상대방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결혼도. 초톨부터 딱밤입니다, 딱밤. 그렇죠, 초톨. 딱밤. 나 모지혁 한 번 때리고 싶어. 어려울 거 같아. 대박, 대박. 모지혁 감독 거. 저기 펑커 바로 옆에요. 한 260m, 260m 친 게 모지혁 감독 겁니다. 5, 6, 5, 6. 첫 터로 다 쳐보자고. 네, 첫 터로 보면 다. 첫 터로 보면 다. 첫 터로 보면 다 쳐보자고. 첫 터로 4명 다 칩니다. 네. 박정식. 굿샷.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대단하시네, 진짜. 조영구. 나이스. 오. 오. 영호 씨, 내 영화 하나 찍어줘. 내 영화. 내 영화. 주여제. 오. 저희 전용 캐리. 40m도 안 나옵니다. 40m? 네. 40m. 야, 내가 눈치채로 가서 이거 권한. 권한 60m 나오겠구만. 와, 아주 속을 뻔했네. 뭐가 나오니, 이거 한번 찍어줘요. 여기 찍어봤는데, 여기서 한 59m 나오더라고요. 59m, 60m 맞네, 그래. 와, 여기 40m이란다. 와. 아, 진짜 속을 뻔했어, 속을 뻔했어. 이야, 정말로 속을 뻔했네. 그때 방향 아이가? 자, 모지혁 감독. 자, 모지혁 감독. 자, 과연 세컨대장. 우리 지금 40m. 나이스. 이야, 오늘 뭐가 진짜 오늘. 야,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다. 아니, 이게 네 명이 형을 처음부터 다 주니까 그냥. 무슨 공을 뭐 이래 잘 끼십니까, 다들. 아, 우리 무슨 공이 이래. 와. 이야, 이 앞에 이거 누구고 이거, 이거. 앞에. 앞에. 와. 와. 나이스. 들어간다, 이거. 아, 아깝다, 이거. 아, 아깝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퍼터를 제일 잘하는, 저는. 네. 조파따아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퍼터를 잘하는 거는. 여기서 힘을 뺀 다음에 여기서 투, 투. 보세요. 들어갑니다, 100%. 약하다. 오케이, 두 분 다 오케이. 이렇게 안 굴러? 네, 두 분 다 오케이. 자, 우리 무한동이. 우리 버디를 시작하죠. 아니, 여세가 안 굴러 생각보다. 자, 3.5m. 자, 100% 안 들어갑니다. 자, 100%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나이스. 자, 여러분. 나이스. 오케이. 아, 진짜. 지금 그리스피지가 2.2밖에 안 돼요? 한 번은 2.2. 정말. 자, 우야제. 우야제 뭐 갈게요. 이건 뭐 그냥 치면 더 하는 건데. 생각 없이 그냥 치면. 그냥 치면 그냥. 아, 아깝네. 아깝네, 아깝네. 우야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 무슨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아주 무식한 골프입니다. 무식한. 엄청 많이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니, 오늘 공이 거의 정말 품격으로 치면은 그래드가 높은 공입니다. 네. 여보세요. 본인이 잘 쳤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말고. 내가 말고. 그리고 여보세요. 아니, 내가 말고. 버디 찬스 버디를 못 해요? 아, 그거는 미안합니다. 지금. 아, 오재욱 감독도 지금. 어, 첫 톤에 그리스피디가 이 정도 느릴지 몰랐다. 야. 언니야 2.2에야 2.0인가요? 2.3이라고 하는데. 2.2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첫 톤에서는 약간 좀 적응을 못 했는데. 두 번 쪽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할까 봐. 진노래 그만 좀 해놔 진짜. 야 이 사람한테 좀 하이소. 응애자한테 욕먹었습니다. 가수 불러놓고. 영원한 40대 한 번 들어보셨어. 영원한 40대. 우린 영원한 40대 아니던가. 야 이 사람아. 다시 40대야? 영원한 40대. 멋진 인생 불렀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골프라스 멋지게 한 번 춰보겠습니다. 칠합니다. 빨리 칠세요. 야 좋아. 스윙 좋아. 아 좋다. 자 우리. 빌레자동 250. 나갑니다. 여러분. 모재우. 모재우.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 지금 모재감도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올 정도면. 영원해. 좀 세게 한 번 돌리겠습니다. 샷. 이야. 멋지다. 진짜. 이야.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모재우 감독입니다. 우리도 모재우 손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무슨 뭘 잡노. 모재우 손 잡으러 갑니다. 모재우. 와. 와. 샷. 이야. 이 작은 키에 참 진짜 잘한다. 어떻게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아이 정말로. 아니 진짜. 이 작은 키에. 얼마나 짠만하게. 야문딱지 치는지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산말로. 힘이 좋아. 자. 몸무게. 98kg. 이거 뭐 맞고 나오는 거 아이가. 앞에. 앞에. 아니 정말로. 공이 여러분들 왜. 그러니까 탄도가. 여러분들. 힘을 한 번 더 받네요. 우리 모감독님이. 아니 근데 실험에서. 변칙 실험의 대가라는 변명은. 어떻게 변칙 실험의 대가라는. 아. 이게 실험이 정통 실험이 있고. 네. 덜 빼지기.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힘과 팔 힘이 강한 선수들은 덜 빼지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골반이 실험 선수들 중에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변칙으로 풀고 나오면서 기술로. 이런 그런 실험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잡소 실험. 그러면 상대방이 더 힘들겠네요. 더 힘들지. 그렇죠. 힘들죠. 저도 힘들지만 상대. 됐지. 우리도 뭐 이 정도면 뭐 보좌 감독하고 뭐 한 10m 정도 정도뿐이 다 납니다. 우리도. 우리도 친다는 거죠. 아. 굿샷. 잘 친다. 좋습니다. 정말 잘 친다. 공연주 공연주 뒤선수 최소. 한번 잡고. 뒷팀. 잘 치지 않습니까? 잘 치지 않습니까, 형? 정말 저 어떻습니까? 제가 잘 치지 않습니까? 골프는 항상 겸손해야지. 아니요. 저는, 저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넘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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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모재욱, 대단하네. 모재욱 골프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골프입니다. 보는 사람이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들, 천하장사 모재욱 선수 아시죠? 공이 대단합니다, 공이. 보는 순간에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공을 치는 걸 보면서 진짜 상쾌해. 스트레스 풀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네. 공이 대단하면 불안해. 심각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모재욱 선수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속 답답할 때는 우리 모 감독님이랑 같이 운동하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여보세요? 네. 내 얘기하면 다 딱하는데 뭐가 속이 시원해요. 네. 몇몇은 몇몇 남아요? 120. 120. 자, 벙커를 넘기셔야 됩니다. 굿샷! 아, 조금 짧다 이거. 아, 짧다. 아, 짧다. 아, 짧다. 어, 커? 100m. 100m. 여러분, 이게 지금 103m 나오는데 저는요. 샌드로 신어요, 샌드로. 100m 샌드로. 여러분들. 우리 연구실 최고의 장점이 샌드, 샌드. 여러분들, 정말 같이 치시면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100m 샌드로 지금 잘 치는 거 못 치는 거예요. 봐요. 보여드릴게요. 샌드입니다. 샌드예요. 샌드! 굿샷! 아, 좋다! 아, 올라가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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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몰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모점. 네, 나이스. 길지, 이건 길지. 아, 길이야. 자, 여러분. 여기에 13m입니다. 13m. 13m를 여러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모조 감독 같은 경우는 뭘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퍼터. 퍼터? 퍼터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아직 안 쳤나? A. A를 어떻게 하냐면요. A를. 퍼터로 세웁니다, 끝에. 자,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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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m를 정확하게 치는데, 이걸 약간 세웁니다. 세워서 이 끝을 이용합니다. 끝을 이용해서. 보세요. 자, 13m 이 정도에서 툭 이렇게 밀면 됩니다, 퍼터듯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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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한 번 못해. 어떻게 해, 이걸 퍼터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엣지이니까. 그거를, 그거를 다쳐야 해요. 아, 그거를? 10m 정도 되니까. 어. 그러니까, 번역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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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아, 퍽, 퍽, 퍽. 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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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아, 퍽, 퍽, 퍽.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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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이래서 사람이 물들어간다 합니다. 퍽, 퍽. 퍽, 퍽, 퍽. 나이스! 뭘 기다려. 아, 역시 현화 강사 맞네. 남자는 커야지. 아, 예. 자, 웅이가 될 때 넣으면 파. 저기요, 오케이가 됩니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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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봐.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아, 진짜. 여기서 제가 넣으면. 아, 진짜. 멋지다, 진짜. 저래, 저래 꼽으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잘하는데 저래 안 꼽는데. 안 꼽네. 오늘 인생 멋지게 살아보셔서. 나이스 봐. 나이스 봐. 역시. 자, 탈락. 탈락. 아, 오늘 뭐 진짜. 오늘 뭐. 막상막하네, 진짜.